노화가 일어나지 않는 개체들은 노화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개체들은 노화가 일어난다고 합시다. 노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일어나는 개체들과 빠르게 일어나는 개체들을 비교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. 얼핏 생각해보면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 개체가 대체로 더 장수하기 때문에 자손을 더 많이 남길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또는 노화가 느리게 일어나는 방향으로 자연선택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. 그런데도 많은 종들이 상당히 빠르게 노화합니다. 인간은 장수하는 편이지만 최대 수명이 수백 년으로 늘어나도록 진화하지는 않았습니다. 이런 면에서 노화 현상은 진화론적 수수께끼입니다.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후손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늙어 죽는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이기적 유전자가 중시되고 집단선택이 소외당하는 21세기 진화생물학계에서 그런 식의 낭만적 설명은 사실상 표출되었습니다. 노화의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들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. 쉽게 잡아먹히는 종은 쉽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명이 짧습니다. 여기까지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. 노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생리적 비용이 듭니다. 노화를 많이 저지할수록 미래에 생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. 노화 방지를 위한 투자는 미래의 번식을 위한 투자입니다. 그런데 젊고 건강한 어른도 질병, 사고, 천적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. 설명의 편 이상 잡아먹히는 경우만 고려하겠습니다. 어떤 종 A에 속하는 동물은 1년에 90%나 잡아먹힌다고 합시다. 다른 종 B에 속하는 동물은 10%만 잡아먹힌다고 합시다. A의 경우에는 노화 저지를 위해 투자한 자원의 90%가 허무하게 공중분해됩니다.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. 어떤 기업이 1년 안에 파산할 확률이 90%라면 그 기업에 투자할 맛이 나겠습니까? 반면 B의 경우에는 10%만 공중분해됩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쉽게 잡아먹히는 종일수록 노화 저지를 위한 투자를 조금만 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으로 보입니다. 그런 종에서 노화 저지를 위한 투자를 조금만 한다면 더 빠르게 노화할 겁니다. 안 그래도 천적 때문에 일찍 죽는데 노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. 그래서 설상가상입니다. 쥐처럼 쉽게 잡아먹히는 종은 대체로 노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반면 덩치가 큰 코끼리나 등껍질의 보호를 받는 거북이처럼 쉽게 잡아먹히지 않는 종은 노화가 느리게 일어납니다. 초파리로 실험을 해보았더니 인위적으로 사망률을 높인 집단은 단명하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. 노화는 생리적 현상일 뿐인 것 같은데 진화심리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인간이 노화하기 때문에 폐경이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폐경 때문에 짝짓기 시장에서 여자의 젊음이 남자의 젊음보다 더 중시된다는 진화심리학 가설이 있습니다. 폐경의 젊음이 네네 폐경의 젊음이 네네 폐경의 젊음이 네네 한글자막 by 한효정